안녕하세요. 포머스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이번에는 수능 기출문제, 한번 경우의 수에 관련된 수능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4개의 섬이 있어요. 유명한 문제죠. 3개의 다리를 건설해서 4개의 섬 모두를 연결하는 경우의 수예요. 섬이 4개가 있습니다. 대충 그릴게. 이렇게 있어요. 섬이 4개가 있어서 섬 4개를 다리를 놔서 연결하는데 다리를 놔서 연결하는 데 다리를 몇 군데 놓을 수 있대요. 다리를 지금요. 3개의 다리만 놓을 수 있대. 그러면 다리를 봐요. 섬에다 이름을 붙일게요. 선생님이 A섬, B섬, C섬, D섬 이렇게 섬에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그렇죠? 붙인 다음에요. 붙인 다음에 각각의 섬들을요. 점이라 생각합시다. 간단하게요. 점이라 생각하고 점 A, B, C, D가 있는데 그렇죠? 다리는 총 몇 개를 놓을 수 있죠? 서로 다른 A, B, C, D 4개 중에서 다리 놓는 것은요. 순서가 필요해? 필요 없어? 필요 없죠? A, D나 D, A나 똑같잖아요. 다리는 그렇죠? 따라서 서로 다른 4개 A, B, C, D 4개 중에서요. 두 개를 선택해 4, C, 2, 4, 3, 2, 1, 6가지요. 다리는 6개. 서로 다른 다리는 6개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다리가 건설이 가능한 상태. 알겠죠? 됐습니까? 여섯 개요. 그렇죠? 이 여섯 개의 다리에다가 뭐를 붙일까? 다시 원리로 돌아가. 이건 순열조한 문제가 아니야. 알겠죠? 지금 다리를 이 여섯 개의 다리 중에서 몇 개요? 세 개만 놓을 수 있다고. 세 개만 놓는 거야. 그렇죠? 세 개만 놓는 거니까 지금 이게 다 같은 다리니? 다른 다리죠. 여러분들 선생님 이론 강의 시간때 뭐라고 얘기했어? 경우의 수. 항상 다시 원리로 돌아가서요. 큰 틀. 합의 법칙과 합의 법칙 가장 중요하고. 다음에 뭡니까? 수영도 잘 그릴 수 있어야겠고. 두 번째 수영도. 세 번째 뭡니까? 이름표를 붙여. 이름표를 붙여. 서로 다른 사람이건 달이건 섬이건 상관이 없어. 이름표를 붙여. 기억나지? 또 뭐야? 뽑고 돌려. 뽑고 돌려야 돼. 한꺼번에 하려다 망한다. 망해. 알겠냐? 뽑고 돌려. 이런 원칙이 있어야 돼. 알겠죠? 맞아요. 뭐라고? 뽑고 돌려. 다섯 번째 뭡니까? 케이스 연구. 하나의 케이스를 잘 연구해가지고서요. 그거를 반복시킨다. 그렇죠? 맨 마지막 표를 잘 이용하자. 변수가 두 개일 때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빡 박혀 있어야 돼. 알겠냐? 빡 박혀 있어야 돼. 아니면 곤란해. 알겠어? 아니면 곤란해. 대충만 곱하다가는 무조건 다 망하고. 그렇죠? 대책이 없다. 항상 문제 볼 때.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리 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 힘이 뭐냐면요. 자, 부희 선생님. 섬 네 개가 있습니다. 섬 네 개가 뭔데? 나 지금 뭐 했어?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선생님 뭐 했죠? 이름표를 붙였죠? 어? 아, 뭐해. 다리요. 다리도 지금 몇 개요? 여섯 개가 있는데? 어? 가만히 냅두면 되겠어? 안 된다 이거지. 본능적으로 이름을 붙이세요. 그래서 1번, 1번 다리, 2번 다리, 3번 다리, 4번 다리, 5번 다리, 6번 다리. 그렇죠? 이름표를 붙입니다. 이름표를 붙여. 됐습니까? 자, 이제부터 생각해봐. 자, 이 여섯 개의 다리가 있는데. 여섯 개의 다리를 놓을 수가 있어. 이 중에서 몇 개만 건설이 가능해? 세 개만 건설이 가능하지? 됐어요. 순서는 필요 없어. 세 개만 가능한 거니까. 6, C, 3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는 6, C, 3가지야. 그렇죠? 6, 5, 4, 3, 2, 1.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3, 2, 2, 5, 4, 20가지야. 즉, 저 여섯 개의 다리 중에서요. 우리가 세 개의 다리를 선택할 수 있는 서로 다른 경우가 20가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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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쩌라고. 대학 가야지. 대학 가야죠. 20가지요? 하세요. 알겠냐? 해. 해. 하자. 하면 돼요. 하면 된다. 20가지. 출발합니다. 1번부터 6부까지 세 개 뽑는 거 20가지 쓴다. 1, 2, 3, 1, 2, 3. 1, 2, 4. 1, 2, 5. 1, 2, 6. 1, 2, 6. 1, 2, 6. 1, 2 끝났죠? 1, 2 끝났죠? 1, 3, 4. 1, 3, 5. 옆에다 쓸까? 옆에다 쓸게요. 1, 3, 4. 1, 3, 5. 1, 3, 6. 1, 3 끝났죠? 1, 3 끝났어요. 그렇죠? 1, 4, 5. 1, 4, 6. 1, 4 끝났죠? 1, 5, 6.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10까지 나왔네요. 그렇죠? 아직 더 남았어. 2부터 출발합니다. 2, 3, 4. 2, 3, 5. 2, 3, 6. 그렇죠? 2, 3 끝났죠? 2, 4, 5. 2, 4, 6. 2, 4 끝났어요. 2, 5, 6. 끝났네요. 그렇죠? 다음, 다음 여기다 쓸까요? 3, 4, 5. 3, 4, 5. 3, 4, 6. 3, 5, 6. 다음이 뭡니까? 4, 5, 6. 이렇게 해서요. 10, 16, 19, 20. 다 썼잖아. 다 썼잖아. 어떻게 하라고요? 달이 저렇게 논 다음에 모든 섬이 연결되는 경우를 체크하도록 하세요. 갑시다. 1, 2, 3. 1, 2, 3. D가 빠꾸나? 이건 안 되네. 왜요? 1, 2, 3 하면 D가 낙동강 오리알 알겠잖아. 안 되잖아. 연결이 안 되잖아. 그렇죠? 1, 2, 4는요? 1, 2, 4. 1, 2, 4. 연결 다 되네. 모든 섬이. 굿, 굿, 굿. 1, 2, 5. 1, 2, 5. 돼요. 1, 2, 6. 되잖아요. 눈 달렸으면 풀 수 있는 거 아니야? 쟤는 장? 1, 3, 4. 1, 3, 4. 다 되네요. 1, 3, 5. 1, 3, 5 다 돼요. 1, 3, 6. 다 돼요. 1, 4, 5. 1, 4, 5. 1, 4, 6. 1, 4, 6 다 되잖아. 1, 5, 6이요? 1, 5, 6. 왜 지워졌어? 1, 5, 6이요? 다 연결돼요. 그렇죠? 2, 3, 4. 2, 3, 4도 다 연결됩니다. 그림 잘 쳐다봐. 2, 3, 5. 2, 3, 5요? 다 연결돼요. 2, 3, 6이요? 2, 3, 6도 다 연결되네요. 그렇죠? 2, 4, 5. 2, 4, 5 다 연결되네요. 모든 섬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2, 4, 6. 2, 4, 6이요? 연결돼요. 그렇죠? 2, 5, 6이요? 2, 5, 6. 2, 5, 6은요? 누가 왕따야? A가 왕따니까 안 돼요. 그렇죠? 다음. 3, 4, 5. 3, 4, 5이요? 연결됩니다. 3, 4, 6이요? 3, 4, 6은요? 누가 B가 왕따가 되니까 안 돼요. 그렇죠? 안 돼. 다음. 4, 5, 6. 4, 5, 6이요? 다 연결되잖아요. 3, 5, 6이요? 3, 5, 6도 다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따라서 연결이 안 되는 것들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으니 총 몇 가지에 따라서 정답은요? 16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선생님 언론대로 풀었죠. 어떻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경우의 수는. 알겠냐? 어이? 경우의 수는 어떻게 푸는 거라고? 이렇게 푸는 거라고. 어? 섬 네 개가 있어. 뭐 했어? 이름표 붙여. 어? 다리 연결해 봐. 총 몇 개? 서로 다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한 것만큼 다리 놓을 수 있어. 숙조합은 이렇게 살짝살짝 쓰는 거야. 어? 살짝살짝. 숙조합은 이렇게 살짝살짝 쓰는 거야. 어? 살짝살짝. 4C2. 따라서 총 다리 6개가 있습니다. 그냥 다리라고 하면 안 돼. 그냥 안 돼. 어떻게 해요? 이름표 붙이라고. 1번 다리부터 6번 다리까지 늘 마음대로 이름표 붙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6개의 서로 다른 다리 중에서 3개를 건설한대. 6C3. 건설하는 서로 다른 경우는요? 20가지밖에 안 되잖아. 20가지밖에 안 되잖아? 대학 가야지. 쓰세요. 쓰는 것도 능력이고 쓴 다음에 쳐다보는 것도 능력이. 알겠죠? 발견하면 되는 거잖아. 다음. 이렇게 푸는 거야. 지우고요. 이게 왜 질문이 맞냐면 선생님 늘 얘기하잖아. 이런 문제들이 더 골 때린다고. 자 해설서에는요? 이렇게 아마 나와 있을 거야. 보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그렇죠? 봐요. 저 상태를 그림 그려주면 다음 같죠? 그냥 삼각형만 갖고 와봐. 이런 상태거든 지금. A, B, C, D에서요. 섬 3개인데 총 몇 가지야? 총 20가지. 다리 6개 중에 3개 선택해? 이름표 같은 것도 없어. 개뿔. 그럴 거야. 이름표 붙여야 돼. 근데 같은 다리가 아니거든. 6, C, 3에서 20가지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A가 왕따 되는 경우 몇 가지요? 이렇게 다리 3개 한 가지. 다음에요. B가 왕따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 다리 3개가 이렇게 놓이는 거죠. 이거 한 가지. 됐어요? 다음에요. C가 왕따가 되는 경우는요? 이렇게 다리 3개 놓을 때 C가 왕따가 되잖아. 세 가지. 다음에요. D가 왕따가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 이렇게 놓는 거잖아. 네 가지 그래요.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요. 각각의 섬이 왕따가 되는 경우 한 가지씩 있어가지고서 네 가지를 빼주면 16가지로 이렇게 정답이 나온다라고 풀이가 되어 있는데요. 되어 있는데. 이건요. 하지 마. 알겠냐? 하지 마. 하지 마. 다 해본 다음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만. 그렇게 아는 거지. 그렇지? 이 문제를 알기 전까지는요. 어떻게 해요? 이런 무모한 짓거리 어떻게 해? V쌤이 수능장 시험 가서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난 아까 첫 번째 방법대로 풀 거야. 알겠냐? 혹여나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더라도 첫 번째 방법으로 난 풀 거라고. 왜? 대학 가야지. 이거 뭘로 믿어. 뭘로 믿어. 못 믿겠어. 해야죠. 20가지밖에 안 되는데. 이해가니? 그래서 그래서 확실한 확실한 틀에 갇혀있는 딱 이렇게 주어진 패턴 틀이 있는 패턴의 순열 조합 이런 거 쓰는 게 아닌 이상 배반사건 나누고 이름표 붙여서 케이스 연구해가면서 잘 따져서 쫙 쓰고 쫙 체크해라. 몇 시까지가 안 되면 그게 퍼펙트하게 경우의 수를 맞는 방법이다. 이해갔죠? 이거는요. X 이번 문제 풀인 여기까지입니다.